에서 제안 파트 중요하니까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 파트 했으니까 주겠습니다. 이제 입안권자가 걸치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41페이지 입안 절차 보이시죠? 입안권자가 입안하게 될 때는 현장조사,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입안권자가 입안하게 될 때는 현장조사, 이걸 기초조사 실시합니다. 4실패 보면 기초조사에서 1. 광역도시계 기초사 절차 준용. 그 말은 광역도시계 수발 때 기초사 꼭 했었죠. 인구 몇 명인가, 사회문화, 경제상, 토지, 이용상, 주택, 교통상 이런 것들을 역시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2번, 이 도시군관릭을 입안하게 될 때는 바로 2번이 추가된다는 게 중요해요. 2번, 동그라미 2번, 이 국토교통부장은, 해양수산부장은, 시도사, 시장수 밑줄을 닦아봐요. 2번, 동그라미 2번, 이네들을 입안권자에 입사하나, 입안권자. 동그라미 2번, 환경선포와 토지적선평가 재회취학선수 찾았나요? 이네들 뭐라고요? 입안권자. 입안권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선포 체크. 토지적선평가 재회취학선수 포함을 통해 합니다. 이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기초조사에다가 포함해야 할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 포함내용. 바로 토지의 환경선포, 토지적선평가 재회취학선수, 환토체, 이 세 가지를 추가 포함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 봐보세요. 여기다 공업적, 전용공업적을 증여한 계획을 입안한다. 이때 입안하기에 앞서서 기초조사를 하게 된다고 했죠. 기초조사할 때는 여기다 전용공업적을 딱 도시군관로 결제해놓으면 결국 공해성 공장이 들어옵니다. 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중화학 공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공장이 건축되어졌을 때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것을 검토해야 돼요. 이걸 환경선포라고 환경선포라고. 그 도시군관리계획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환경선포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그런 중화학 공장을 세우더라도 이 토지의 토양, 입지의 활용 가능성을 견져봤을 때 합당한가라는 토지적선포도 해야 되고 또 여기다 공장, 그런 공장 건축에서 활용하게 될 때 옆에 산이 위험한 산인데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재취학선포도 해야 돼요. 그런데 토지의 적성평가, 재취학선포도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순객을 입안할 때 이렇게 기초조사함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포함해야 되는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그런데 이걸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기초조사 자체가 생략되면, 입안 절차상. 당연히 이것도 생략되는 것이죠. 기초조사 내용이 있다고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하게 되어서 이 세 가지도 자동 생략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40페이지 동그라미 3번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보면 도시군관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시의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난 나대지가 없는 등 박스 안에 있는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 환금소토, 토지적성평가, 그리고 제 취약성평사를 하지 않냐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요건. 즉 기초조사 하지 않으면 세 가지 다 가로 안에 있는 거 생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중에 1번, 2번, 3번, 4번 쭉 나오는데요. 1번, 2번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5번, 4번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4번, 4번, 이겁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느냐. 생략, 생략할 수 있는 것. 지금 도시군관로 입안하게 되는 비용이 저 여섯 가지를 입안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용룡용 기사직. 그런데 이때 입안함에 있어서 기초조사인 것을 실시하는 경우는 주로 이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땅들이 있다. 토지가 있다. 그럴 때 바로 그 지역의 특성상 이쪽은 주로 보존 용도로 써라. 여기는 개발이 된다.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입안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서 입안을 하게 된다. 보존 쪽에서. 그때 보존 쪽에서 입안하는데 개발 쪽으로 바꿔서 토지가 쓰면서 바꾸려고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입안할 때는 기초사를 하게 돼요. 기초사. 기초사 할 때 세 가지를 포함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또 도시군관로 개발을 하도록 결정난 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다 구출 상사하게 개발을 하려고 지구단위계의 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라고 한다. 그럴 때는 여기는 굳이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땅이니까 또 다른 목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구단위기를 만들고자 할 때는 굳이 기초사 할 필요 없다. 돈 들여서 이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파악산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이런 것들이에요. 다 마찬가지인데 대표로 그 세 가지를 좀 알았어요. 보니까 지금 지구단위계의 구역을 그따 줄 거 봐. 파악산에. 지구단위계의 구역을 그따 줄 거시고 1번 밑에 써 개발 정비라고. 그래 지구단위계의 구역은 개발 정발때 증하거든요. 보고 계세요? 지구단위계의 구역을 그따 줄 거 봐. 1번. 동그라미 지구단위계의 구역을 그따 줄 거시고 개발 정비를 이렇게 써놔. 지구단위계의 구역을 뭐 하려고 할 때 증한다고요? 개발 정비. 그래. 그런데 봐보세요. 이 도시가 있는데요. 어느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도심지가 있다. 도심지는 주로 상업적과 그 주변적을 말해요. 여기가 상업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이 끝났나요? 논바 산이 있나요? 여기. 보장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나요? 여기. 없죠. 없어. 개발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발이 오래됐다. 그러면 이거 밀어버리고 다시 보다 깨끗하게 개발 정비를 통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의 구역을 증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 그래. 여기가 완전히 도심지다. 개발이 싹 끝난 지역이다. 오래됐다. 저기 또 역전 근처 어디다. 그런데 오래된 구상권이 있는 지역이다. 도심지다. 그 지역을 싹 밀어가지고 보다 깨끗하게 구축을 상세하게 지금 정비를 통해서 조성을 하고자 지구단위계 지정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장소가 도심지다. 그때는 여기에 보존할까 개발할까 고민할 필요 없죠. 밀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초서 할 필요 없다. 기초서 할 필요가 없으므로 터디 적성평가, 재취약성평소, 환경성평소 자체도 생략되는 것이다. 그 말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지구단위계 골치에서 개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안에 편입될 땅에 것들이 사회상 여러 개의 땅들이 다 있는데 다 근부지요. 개발이 돼가지고 근부지. 그런데 2% 미달되는 땅이 나대로 있어요. 개발되지 않는 땅. 이거 개발적으로 바꿀까 보존을 계속할까 고민할 필요가 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바로 나대지 면적이 지구단위계 골치 정하려고 하는 전체 미적 대비 2%도 미달된다. 그때는 굳이 기초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구단위계 골치 정해가지고 여기서 지구단위 만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지구단위계의 내용상 넓이 12m의 도로 설치기가 없다. 그때는 굳이 개발할까 보존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밀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그때는 기초서 할 필요 없다. 세 가지 정도는 눈으로 찍어놓았어요. 1. 해당 지구단위계의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든가. 2. 해당 지구단위계의 나대 면적이 구역 전체 면적 그 말에 지구단위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체 면적 대비 2% 미달한다든가. 그다음에 4번. 바로 해당 지구단위계의 지점 목적이 정비를 하는 경우로써 지구단위계의 넓이 몇 미터 이상 도로 설치기가 없을 때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눈으로 찍어놓으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가로 2번째 기초조사 파트 끝나고 주민 의견 청취 넘어갑니다. 이때 도시군관리 위반하고자 하는 절차상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죠. 관계 전문가 의견은 청취하지 않습니다. 광역 도시계약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주민과 관계 전문의 의견을 꼭 청취해라. 그리고 공채로서 들으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관계 전문가의 사익은 침해할 일이 없어. 그래서 여기 있다. 도로 설치라는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이 땅에 있다. 저 기반설이. 기반설 중인 도로 설치라는 계획을 위반하라고 할 때는 이 도로가 결정나기 전에 여기 땅 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 진들이. 예란 사람, 비란 사람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주민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나기 전에. 결정나기 전에 미리 이반의 절차상. 여기 C, D, E가 있다. 이 사람들. 내 땅이 다 포함되어 버리는데 아직 결정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틀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의견에서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 결정나기 전에. 합당하면 바로 반영해서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틀어주는 겁니다. 방향. 그렇게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그 침해될 사익을 미연의 사익을 좀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절차를 두고 있는데 사익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전문가의견을 들 필요 없다는 거. 그러면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 어떻게 청취하느냐. 방법. 공청에는 개최하는 거 아니다. 바로 공청에는 개최하는 거 아니고. 방법. 방법. 주어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에 개최 없다. 그것도 써서 액체. 공청에는 개최하는 거 아니다. 공청에 개최하면 난이 나니까 공청에는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다 도시 도로 설정한 계획을 위반하게 될 때 위반권자 안을 만들어.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만들어요. 도시 군관관을 만들면 수십 회나 그 안 중 큰 주된 내용만 주요 내용만 바로 두 개 이상의 일간심문하고 일간심문하고 특강특득시군청 이네들이 근무하고 있는 특강특득시군청의 인턴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에다가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그리고 공고할 때 이 계획을 자세히 보려면 와서 보세요. 열람은 시청 도시가에 이 계획안이 배치되고 와서 보고 의견서 낼람내세요라고 그런 내용을 간단히 공고해요. 공고하고 나서 열람을 와서 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때 열람기간은 14일 이상 보장합니다. 이 수치는 알아두세요. 열람기간이 딱 조지면 그런데 오늘 3월 18일부터 열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14일을 더하면 바로 4월 얼마까지죠. 4월 초까지 넉넉하고 4월 10일까지 하면 14일만 일단 보장을 못해. 이때 열람기간이 이렇게 조지했다면 열람기간 내에 저 땅 주인들 주민들이 가서 보고 도면 보니까 내 땅이 포함된다. 그러면 의견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제출하면 돼요. 타당하면 반영해 줍니다. 이렇게 이 안에 주요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열람시켜서 주면 의견 듣지 공청에 개최하는 거 아니다는 거. 그리고 의견서 제출은 열람기간 내용 받아주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의견서 제출한 자에게 60인의 반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반여부를 통보해 준다는 거. 그 내용을 43표를 통해서 확인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하나 더. 43표 제일 위에 보면 의견 측 측의 의문에서 똥을 아니면 다시 보겠어요. 제일 위에 봐봐. 국토교통문장관, 해양사무장관, 시도사, 시장순호는 그다지 입안권자. 입안권자는 도시군가를 입안할 때 주민 의견 들으라. 주민 똥함치고 그 의견이 탈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 줘라. 이렇게 돼 있죠. 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층과 행정기관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주민 의견 측지를 좀 거치지 마세요라고 요청드리면 법적으로 그러하지 않냐다. 주민 의견 측지를 거치지 않아도 합법적입니다. 국방이 더 중요하거든. 군의 기밀에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요청이 들어가면 그러하지 않냐다. 그러하지 않냐다. 그 말은 주민 의견 측지를 거칠 필요도 없다. 또 경매한 상을 입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익침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매한 상을 담아서 입안할 때도 주민 의견 측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받으시고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의견된다. 그 수치 꼭 받으세요. 반영업 통보는 며칠 내에 통보한다고 세 번째 칸 나와있나요? 60일 꼭 받으시고 여기 봐봐 아까. 이 입안권자에게 봐보세요. 아까 이쪽 봤던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기지산 대치대하에 입안권자에게 입안 제한서를 냈다. 그러면 제한해부터 원칙 며칠 내에 반영업을 통보해주냐? 45일. 아까 했죠. 그 수치하고 이거 헷갈려서 안 돼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여기서 60일 나와요. 여기서.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44페이지 가로 3번 1번. 이제 주민 의견 청취가 끝났다 그러면 지방 의견 청취합니다. 지방 의견 청취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것은 입안할 때 듣는다. 이게 중요해. 그 자 체크합니다. 동그란 1번. 국장, 시도사, 시장수 입안권자 써버리고 입안권자는 도시군가 입안했다고 하면 입안하려면 밑에 줄. 해당 지방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정도. 오른쪽으로 넘어셔서 바로 사칸 3번. 도시군가의 결정이 나와있죠. 이제 이런 절차가 걸쳐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때 결정을 하게 되는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죠. 이제 했으니까. 지워버리 되죠. 지워버리 되죠. 이제 결정을 하게 될 때 결정 절차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고 결정을 하는 권자가 나옵니다. 아까 입안했을 때 국토교통장, 해양수산문장, 시도사, 시장수사, 입안권자라고 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 저기 용용용 기사집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 땅에 따라 결정할 때에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시도사하고 자기 책에다가 시도사, 대도시항이 결정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이것은 이네들이 할 수는 못하고 오직 국토교통부장관만 결정하게 되는 끈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만 결정해서 해라. 이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해양수산문장만 결정하는데 너네 하지 못한다. 해양수산문장관, 해외수장이랍시다. 해외수장만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너네들이 아니래도 저 꼬마들도 할 수 있어.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시장, 군수가 직접. 이건 결정해도 되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잘 비교해 두셔요. 어떤 것은 국토교통부장관만 결정하느냐. 거기 보면 찾아봐요. 찾아서 같이 어디냐. 45페이지에 보면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 안에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세 가지. 세 가지만. 그래서 세 개를 묶어요. 뒤에서 묶어서 국토교통부장관만 결정. 이렇게 써놔요. 국토교통부장관만 결정. 그래, 국토교통부장관만 결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 여기 봐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에 입안했던 건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것 둘 이상의 시대에 걸쳐서 바로 용도주고 용도주고 용도육을 살펴보는 게. 그리고 아까 도시군관리계획 특강특득 시장공사한테 기한창에서야 상위기 작업하게 조정해라고 요구했는데 그 기한 내에 정비하지 않을 때 자기가 지키면. 자기가 입안했던 것은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것은 자기가 결정한다. 알겠죠. 둘째. 저기 용용용 기사집 중 여러분 딱에 턱 결정하면 엄청난 재산의 제한을 받고 손실 보상도 안 해줘요. 보상도 안 해줘요. 그게 뭐냐. 개발장국이에요. 그린벨트. 그린벨트. 그래서 이건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하니까 마음대로 이 시도상 대도상 하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장만 하도록 하자라는 게 있어요. 개발 제한급 지점이 변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시가와 정립도 세요. 그래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교통과 변경하고 도시군관도 국장만 하도록 하자.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시가. 그래서 이걸 약자로 국계국시 이렇게 합니다. 국계국시. 국계국시. 암기. 이것은 오직 국장만 한다. 국토교통부장만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 제한급 지점과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교통과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한다. 국계국시. 암기.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장만 결정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무엇을 해양수산부장만 할까? 수산장 보호기획. 그래서 수산장 보호기획정과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해양수산부장만 결정한다.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한다. 안 돼요. 해양수산부장이다. 그다음에 저 위에 동그라미 A에서 1번 봐봐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거 이거 봐봐요. 어떤 것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느냐? 자기 시에다가 자기 군에다가 시장군수가 저기죠. 용용용 기사집중 5번. 지구단위계획과 연계정과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을 지네들이 입안했어. 그것만은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해요. 그거 하나 봐봐요.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정과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을 지네들이 입안했다면 지네들이 직접 결정한다. 도시사결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기들이 결정한다. 이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박스 안에 미음이 있죠. 미음은 지금은 좀 애매하니까 지워버려. 국장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지워버리고 넘어가요. 넘어가시고 46페이지 보시면 결정절차가 나옵니다. 결정절차에서 큰 줄기를 보면 협의하고 심의결차에서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보세요. 밑에 협의가 나와요. 봐봐. 결정권자들이 이네들이 했는데 결정을 하기 앞서 미리 그 건에 대해서 협의하고 관계기관장들하고 협의하고 더 쉬운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선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그때는 얘네들 다 그러면 협의할 때 누가 하느냐. 다름없이 장관. 이걸 중앙행정기관을 장애라고 그래.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과 협의하고요. 그리고 심의들 장관들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 심의가 있죠. 중앙도시. 그래서 심의결차에서 결정하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고시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얘네들. 시장무수라든가 시도사태도시하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앙회란만 써요. 중앙회란만 쓰고. 지방에 있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중요한 관계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하고. 얘네들이 근무하고 있는 창의 도시관에 있어요. 그걸 지방이라고 그래요. 지방이. 지방도시는 심의가 있어서 결정하고 나서 우리한테 고시한다. 이렇게. 흐름만 받으세요. 46페이지 협의. 1번. 시도사는 도시군관리계 결정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밑에 국토교통장하는 해양수업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이 정도 흐름만 받으세요. 오른쪽에도 모셔서 바로 가로 2번을 건네대요. 심의에서도. 동그란 1번 봐봐요. 심의에서도. 1. 국토교통장하는 도시군관리를 결정하려면. 저 밑에 심의에서. 결정했다 체크. 결정. 결정하려면 중앙했다 체크. 중앙도시는 심의. 오른쪽에 넘어왔는데. 넘어왔나요? 중앙도시는 심의. 그걸 쳐야 되고. 시도사가 결정하려면 시도도시는. 시도했다. 줄 거예요. 이게 지방이거든요. 지방. 시도도시는 심을 쳐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동그란 2번은 중요패. 동그란 2번. 공동심에 따라 체크. 공동심에 따라 체크. 체크했나요? 거기에 따라 체크했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찾아봐요. 동그란 2번에서 지구단위계획. 딱 체크나요? 체크했죠. 그리고 그것 다 120페이지 참조. 그렇게 써놔요. 120페이지. 복습할 때 보셔라고 말해요. 몇 페이지 보셔라고? 120페이지. 자. 한번 가서 보고 봅시다. 이미 공부가 됐다면 안 보셨는데. 아직 좀 그러니까. 120페이지 보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다 줄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다 줄까 봐. 제목. 지구단위계획 내용 줄 것이고. 줄 것나요? 거 보면 읽고 갈라니까 따라와. 지구단위계획을 지점 목적을 유리게 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줄 거예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돌리사항이 포함이 된다. 그것도 딱 줄 거예요. 줄 것나요? 박스에 읽고 왔는데. 잘 따라오시라고 해서 집중해서. 그래 이제 박스 안 들어가서. 3번 줄 거 봐요. 끝에 보면. 다음의 기반세 배치고 그다 줄 것이고. 5번 줄 거예요. 박스 안 들어가서. 5번. 건축으로 용도제한. 건축으로 건폐일 또는 용륜율. 건축을 높이해 채관도 또는 채자관도 이렇게 나와있죠. 5번. 보고 계세요? 그래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는 반드시 5번이 포함되는 5번. 뭐가 포함된다? 5번. 여기 봐봐요. 여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개발 정보를 하고자 미리 지정한 장소를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래.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면 이게 만들어져서 이 계획도 만드는 거예요. 이 계획 만들 때는 이 안에 들을 기반세를 도로 배치는 이렇게 한다. 규모를 이렇게 한다. 공원에다가 배치가 규모를 낸다. 이거 코필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건축으로 용도를 딱 제한해줘요. 여기는 아파트만 건축해. 건폐일 얼마, 용률 얼마, 노폐일 얼마 이렇게. 여기는 열포만 건축해. 이렇게 건축으로 용도를 제한해줘요. 여기는 바로 학교시텔만 건축해. 딱 건축 용도를 제한해줘요. 여기는 공공청사만 건축해. 이렇게 딱 건축 용도를 제한하고 건폐일, 로피를 딱 제한해서 딱 고시해줘요. 그러면 이 계획에서 시킨 대로 이 땅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 지구단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구역에 들어서 건축으로 용도 제한, 건축으로 금폐일, 용적률, 건축 높이, 최저한, 최저한을 필수로 포함해서 결정고시하는데 결정할 때 봐봐요. 이 지구단의객도 저 용용용 기사집 해가지고 결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할 때에 아까 저기 여섯 가지 중 지금 지구단의객만 빼고 지구단의객만 빼고 이것만 빼고 심의 걸쳐서는 이 도시군의 단독심으로만 걸치면 도시계획에 지금 도시군가를 결정하니까 도시군가를 결정하니까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그 유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유원회의 단독심으로만 걸치면 됐거든 단독심. 그런데 이 도시군가로 결정을 해나가려고 하는 건이 여섯 가지 중 이거다. 지구단의객이다. 지구단의객은 꼭 건축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구단의객을 도시군가로 결정하려고 할 때에는 심의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당연히 걸치고요. 이 지구단의객이 들어있는 건축문제가 있으니까 이 건축물의 전문가집단이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건축위원회. 뭐가 있다고? 건축위원회. 그래 이 유원회의 심의도 아울러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유원회의 심의하고 이 유원회의 심의를 걸쳐야 되니까 공동심의를 걸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뭘 걸쳐야 된다? 공동심의.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야 중요해요. 2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가면 잘 따라와요. 47페이지. 2번 시도사가 지구단의 계획 그 말만 딱 찾아요. 지구단의 계획 찾고 밑에 셋째 줄 건너뛰어버려요. 거기서 셋째 줄 건너뛰면 을 결정하려면 을 결정하려면 찾나요? 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내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걸쳐야 된다. 그 말만 딱 찾아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혼란스러울 거예요. 다시 한 번 지구단의 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내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가 찾았죠. 무슨 계획을 결정할 때면 그래? 지구단의 계획. 공동심의. 공동심의. 이렇게 결정 났어요. 결정 났습니다. 지워버리게 해주세요. 어지러우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결정권자가 결정하러서 우리한테 알려요. 이걸 뭐라고 하냐고 고시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고시 지워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알리고 보여주라. 이게 고시라고. 고시할 때는 국토교통장원 아까 해양선원장원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간보였다가 계제에서 고시하면 돼. 간보. 아까 시도사, 대도사, 시장수는 공부했다가 계제에서 고시하면 돼. 이런 것은 참고형이고 고시했다. 고시하고 나서 우리가요. 그것 좀 보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보자. 그러면 열람을 확륙을 해줘야 돼요. 이때 이 열람기관은 제한을 가해서 안 돼. 이건 중요한 구속적격으로 결정받았으니까 열람기관은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어요. 하나 써놔요. 그런데 시험에 나왔어. 도시군관리계의 결정구시부터 30위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금틀려요. 열람기관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나 딱 써놓으시고 그 정도만 딱 보면 돼. 남을 보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오셔봐야지. 51페이지 가로 3번 1번에 똥알 1번에 시험이 꼭 나와요. 이렇게 결정구시로 나와서 이번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 도로 설치라는 도시군관리계의 결정 나왔다면 정확히 표시를 해줘야 돼요. 빨간 선으로 정확히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 그 결정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대해 발행하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지용도라는 게 있어요. 지용도 지용도라는 것도 있고 지족도 있고 이마도 도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있다. 지용도라는 도면이 있어요. 지용도는 그 지역에 각각의 땅에 대한 필지, 경계, 지번, 지목, 축척이 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도시역이라든가 녹지역이면 토지의 높낮이 등곳성까지 표시되어 있는 도면이 지용도인데 지용도에 있다가 이번에 도시군관로 결정고시했던 사항을 자세히 밝혀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지용도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돼요. 고시 이렇게 경계가 확정됐다고 고시해 그날부터 마침내 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해서 이 도시군관로 토종의 규제가 시작됩니다. 구속력이 미치기 시작돼. 그래서 언제부터 도시군관리계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냐 하면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다. 라는 겁니다. 동그란 1번 도시군관리 결정의 효력은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나라 하면 틀리겠어요. 그러면 지용도면이 뭐냐. 가로 2번 나와있죠.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해서 동그란 1번 기역님 묶어봐요. 기역님 묶어서 작성자 이렇게 써놔요. 이 지용도면이 누가 작성하냐. 작성자는 이방권자하고 같다 이렇게 써놔요. 이방권자 작성자는 이방권자하고 같다. 그래서 9명이 작성해요. 기역보면 특강특특시장수 줄 거고 니은 국톱특분장관 수산자문구 해양수산문장관 도시사 줄 거고 그래서 작성자는 곧 이방권자하고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지용도면이 뭐냐. 기역이 나와있어. 줄 거 봐요. 처음으로 오시면 지적이 펼치된 지용도에 거시군관리계상을 자사에 밝힌 도면 이걸 약적으로 지용도면이라고 그래. 이 지용도면을 작성한다. 중요해. 동그란 2번 이때 여기 봐봐. 지용도면이 작성했던 자가 도시군관 이방권자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이방권자하고 같은데 이방권자 같아. 그래서 이방권자하고 같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문장관 그다음에 시도사 시장군수가 작성을 했다. 지용도면 여기 봐봐. 이 자들은 자기들이 작성해서 지용도면을 작성해서 자기들이 그냥 고시하고 끝내버려요. 오늘 고시했다면 그때 바로 효율파선이라고 했죠. 근데 말입니다. 여기에 팔도되어 있는 시장과 군수 이 시장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있네요. 그 자를 뭐라고 그래? 대도시. 그 장을 대도시장이라고 하죠. 이 대도시장도 자기가 작성해서 자기가 고시하면 돼요. 이 친구는 바로 작성해서 도시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틀리겠어. 이게 중요하거든. 근데 대도시장이 아닌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하면 50만 미만 50만 미만 시장하고 군수는 지용도면을 작성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고시 못해. 고시. 작성만 하죠. 고시 못해. 고시 못해. 그래서 바로 도시사한테 승인 신청해서 도시사가 오케이 해서 승인을 하고 고시를 해준다. 이게 중요해. 그래 누가 작성할 때만 도시사한테 승인받아야 되냐.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수다. 그게 가로아내는 말 잘 봐주셔야 돼요. 대도시장을 제한이다. 포함이 아니다.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는 지용도면을 작성했다면 도시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도시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도시사한테 제출하면 도시사는 큰 착각 없으면 3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고시해 줍니다.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 시장과 군수도 도시사한테 승인 안 받고 자기들이 지용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할 수 있는 게 하나 딱 있어. 뭐냐. 저기 지지지지 지네들 동네에다가 지구단에 계획과 지정과 병론을 하게 한 계획을 입안해서 다 결정고시하고 나서 여기까지가 지구단에 계획으로 묶겠다라고 지용도면을 작성했다면 그것만 자기들이 직접 고시하고 도시사한테 승인 받지 않는다. 그건 도시사한테 승인 받을 대상이 죄한다. 가로 안에 있는 말 그 말이니까 통과 넘어가시고 3번 그 지용놈을 작성해가지고 고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기독권 보호를 가죠. 기독권 보호를 이번 코스에서 잘 받으세요. 동그라를 읽어보면 도시 군관리기의 결정 당시 결정에다 체크해 봐. 결정. 도시 군관리기의 결정.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용용용 기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결정 내용이 적으니까 도시 군관리기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이때 착수한 자라는 뜻은 이 국토개법이라든가 다른 범죄에 따라 허가인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것을 받아가지고 들어왔어. 그런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 즉 적법 절차가 거쳐서 착수한 자만을 말합니다. 적법 절차를 거쳐서 착수한 자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착수한 자는 그 도시 군관리기의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개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셔 봐. 자.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해놨어요. 여기가 이미 결정나 있는 땅인데 봐보세요. 이 땅은 제2종 일반 주거지로 이미 결정나 있는 땅이에요. 일단 여기 제2종에 A라는 사람도 토지 하나 가지고 있고요. B사람도 땅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어요. B라는 사람.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 B도 A도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제2종 일반 주거지기 있네요. 제2종 일반 주거지기 있고 2종이기에 2종은요. 중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관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용을 허용하게 서칭한 땅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택을 5층짜리 10층짜리 이렇게 줄 수 있어. 허가 등을 받아서. 그러한 땅이 없기에 A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 돈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7층짜리 주택 지겠더라고요. A라는 사람이 7층짜리 주택을 신축하겠더라고요. 설교 도면 첨부에서 허가 받았어. 신축 건축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건축장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공사에 들어갔어요. 공사 착수했어요. 착수를 했다. 한자다. 착수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7층 중 2층 공사 진해하고 있어. 2층 5층 남았네. 착수했어. 그리고 B도 옆에 친구인데 이 친구는 바로 이 친구도 7층짜리 친구 따라서 나도 7층에 질래. 좋아. 질라. 해가지고 이 친구도 7층짜리 주택 신축으로 받았어. 주택 신축으로 받아놨어. 신축으로 화가 받아놨어. 그런데 이 친구는 건축장이 없어. 건축장이 없어. 돈이 안 주면 돼. 그래서 허가만 받아놓고 착수 안 했어.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바로 이 용도직을 오늘 갑작스럽게 이 지역의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앞으로 주택을 크게 질릴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국토교통장 시도 디도시장이 용도직 변경 고시해버렸어요. 여기 있는 땅을 이종에서 이종에서 오늘부로 자연 녹지기다. 이렇게 용도직을 변경 고시하게 됐어요. 용도직을 변경 여기 봐봐요. 변경해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 고시했어요. 도시군가로 이거 용도변경 변경할 때 도시군가로 하거든요. 도시군가로 딱 오늘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여기 봐봐. 오늘 결정 고시할 당시에 이미 A는 허가 등을 받아서 착수한 상태다. B는 허가만 받아서 안 들어간 상태였다. 이랬을 때 누구를 바로 기득권 보호해주기 위해서 계속 하도록 허용하느냐. 누구를 보호해주냐. 착수한 자만. 착수하지 않는 이 친구는 꽝 꽝 칠칠자. 못지 이제. 왜? 봐봐. 자연 바로 4층에 못지거든요. 법적으로. 몇 층에 못진다고? 4층. 그래서 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 안 들어갔던 이 친구는 이렇게 도시군가로 딱 변경 결정 고시가 되면 꽝 꽝 기득권 보호해주지 않아. 기득권을 보호받는 친구는 착수한 장만 보호해주는 착수. 알겠나요? 착수한 여기 봐봐. 착수했던 이 친구는 비록 자연 녹지로 딱 변경 결정 고시가 됐다 그래도 7층 자리 계속 지내서 끝낼 수가 있어. 계속해. 알겠나요? 바로 이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여기 봐봐. 계속할 때 가서 나 이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신고도 필요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법적으로.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냥 해요. 아무리 조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알겠나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 53표 봐봐. 외회가 있어. 외회. 동그란 2번에 기억 중에 기억 중에 표현을 외회가 있다. 여기 봐봐. 아까 6가지를 결정했다면 이렇게 하면 돼. 조금 전에 설명을 하면 돼. 6가지. 그런데 6가지 중 2가에는 외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2가지. 몇 가지? 2가지. 뭐냐. 기억 봐봐. 시가와 조정 하나 수산장 보호격 둘 줄 거예요. 알았나요? 그래. 시가와 조정기라든가 수산장 보호격 이 두 가지는 외회가 적인데 그래서 여기 봐봐.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 봐봐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것으로 자연 녹지구를 변경한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이런 상태였어요. 제2종 일반 주거적계 적법 절차를 지금 7천짜리 주택 신축하겠다고 A는 허가받아서 2층 공사 착수해버렸어. B는 7층 주택 신축하여 받았는데 공사 착수하지 않았어. 그랬던 상황인데 갑자기 또 이 지역에 바로 이대로 나누면 여기 도로도 상하수도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이렇게 개발을 하려 하면 무줄산 시가 예상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위에다가 용도구역 이게 용도직이거든 이 제2종 일반 주거적계 그대로 나누고 거기에다가 오늘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오늘 시가와 저종교 시가와 저종교 도시군가로 오늘 딱 결정하시겠어요 도시군가로 무슨 계기로 도시군가로 이렇게 봐요 도시군가로 딱 결정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은요 여기 봐봐 이 땅은 용도직은 제2종 일반 주거적이에요 그리고 용도구역 시가와 저종교 시가와 저종교 딱 결정하시겠잖아요 그러면 1학년은 힘없는 거예요 용도직은 아무 필요없어 힘없어 3학년 시킨대로 해야 돼 용도구역 시가와 저종교 딱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결정하시 된 이후부터는 후부터는 이 안에서는 주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축금지 아주 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시가와 저종교 주택 신축된다 안 된다 안 돼 금지될 거예요 엄청 세 여기 봐봐 그렇게 센데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야 너네들 지금 주택 신축이지 신축이지 너네들 중단해라 이렇게 하냐 아니에요 비록 주택 신축 금지된 세 시가 주는 오늘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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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A라는 사람이 주택 신축 받아서 공사 착수했죠 착수한 사람은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런데 이 친구는 착수 안 했죠 꽝이 꽝 끝났어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기득권 보호해줘 기득권 보호해줘요 보호해준대 이 친구 이 7.5사를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야 너 할 수는 있는데 신고는 해주라 신고 무엇을 해주라고 신고 바로 오늘 결정하셨다면 이날부터 늦어도 이런 공사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라고 3개월 이내에 하나의 특강 특특신사한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 친구 뭐하고 신고 신고해요 또 허가 받아야 돼요 신고 신고 없이 할 수 있어요 신고해야 돼요 신고 이게 중요해 여러분 거기서 장난하대요 한 번은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 한 번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할 수 있다 한 번은 허가 받아야 계속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다 틀리고 뭐 해야 된다고 신고하면 돼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꼭 알았어요 엄청 중요해 기억할 때 이렇게 시가와 정글 때 시동을 안 치고 수산염 먹을 때 수동을 안 치고 수산염 보기에도 똑같은 이치예요 시수구역으로 결정고시되면 기득권 보호시 이미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는데 신고 조치는 꼭 해야 된다 신고 몇 개월 이내 하냐 3개월 이내 이렇게 딱 가닥쳐 버렸어요 엄청 중요해 실험이 나오니까 알았어요 나머지 보지 마시고 찾아가지고 시속에 딱 체크하고 착수한 자 체크하고 그리고 3몰 이내 그다 체크하고 마지막에 신고했다 포인트 잡고 할 수 있다 체크 찾았나요 4번 1번 도시 군관리계획도 몇 년 마다 타당성 재검토 있는가 5년 체크 5년마다 줄 끄시고 도시 군관리에 대하여 그 말 찾고 타당성 체크하고 재검토 체크하고 정배해야 된다 그 말 딱딱 찾아 넘어가요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이제 영도지역 영도지역 영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도시 군기본계 도시 군관리에 딱 했고 이제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부터는 이 도시 군관로 결정하는 내용 영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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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영도지역 지난주에 했어요 또 보겠어 영도지역은 저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마지막 봐봐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어 중복되지 아니하게 돼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 말 한 번 포인트 줘요 중복되지 않게 무슨 겨로 결정한다 도시 군관리 넘어가요 56페이지 영도지역 구분해서 국토는 토지이용시스템의 특성 그 때 줄 거예요 토지이용시스템의 특성은 현재를 의미해 이런 건 영도지역을 정할 때는 현재 장래 동안 장래의 토지용 방향 지역간 균형발전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지참하는데 1. 도시적 오른쪽이 2. 관리적 가로 3번 농림적 넘어가봐 4. 자연환경포지역 이렇게 크게 국토는 네 가지 용도로 구분해서 지참한다 알아주셔요 몇 가지로 네 가지 네 가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포지역 찾았나요 크게 보시죠 크게 정확하게 딱딱 줄을 꺼가지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의 보전적 아주 중요해요 됐죠? 그런 것들을 지참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지참한다 계획적으로 지참한다 무슨 계획으로 도시 군 관리기로 결정해서 지참하겠죠 지금 우리는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인 용도지역을 봅니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중복시 할 수 있다 없다 용도지역은 조금 전에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중복 지정할 수는 없다 이게 잘 나오거든요 없다 이 따라 나옵니다 그럼 틀리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크게 사용도 측으로 국토 사용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도 측으로 구분 지정하죠 크게 사용도 지역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 원래 국토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남쪽에 있는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변형시켜서 국토 국토를 이용할 때는 국토를 이용한다 이용할 때는 이용할 때는 국토를 이용한다 그때는 항상 양초로 나눠서 이용하도록 지금 해놓고 있어요 농자하고 산재는 쓸만한 것은 보존 딱 해라 보존해 야 이건 개발도 돼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국토를 이용할 때는 개발 아니면 보존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크게 보존 야 그래서 국토 중에서도 야 여기는 개발해서 이용해도 돼 그런 땅은 도시적이다라고 증언을 해놓고 있고 야 이건 보존해 그런 땅은 바로 농림적 또는 자유로운 보존으로 증언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야 그리고 이 땅은 보존하되 제한처로 개발해도 돼 라는 완충제되어 있어요 그 측은 관리자 그래서 독한 농자 사용도로 공부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요 전국에 있는 토지가 이렇게 네 가지로 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직 결정되지 않는 미지정적도 있어요 네 가지로 아직 지정되지 않는 미지정적도 있어요 알겠나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명칭 아실 거예요 독한 농자 이때 도시적은 인구와 산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에 예상되는 지역에 있다고 생각해서 개발 정비 보존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다시 한다고 그랬죠 그래 그래 이제 이 도시역은 다시 몇 가지로 세 번 한다고 했어요 몇 가지요 네 가지로 세 번 한다고 그랬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적 이거 지난주 했잖아요 또 오늘 가빅 빠른 속도 체크하겠어 지난주 참사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때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도적은 1 2 3 4 5 이렇게 나왔어요 5가 답이죠 오케이 자 그래 도시역에 있는 땅은 세 가루 세 번 네 가루 세 번 안 돼요 간을 세 나눌 뿐 세 번이라고 관리적도 세 가루 세 번 해요 관리적은 도시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해서 도시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거나 롱림적 또는 재능 보증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생각하는데 이 관리적 중 도시역 근교에 있는 관리적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도시역 편입이 예상되는 적으로서 제한증 이용 개발을 허용하고 계획적 책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적은 계획 관리적이다라고 세 번 해주고 농림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생산 관리적이다라고 세 번 해주고 자연의 보증적 근처에 있는 관리적은 보증 관리적이다라고 세 번 해주고 그래서 보생계획 세 가지가 따르겠죠 농림적은 도시역에 소거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주가 산재값성 보존산재 대칭에서 농림을 증인시키고 보존할 산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대칭한다고 했고요 자연의 보존적은 여섯 가지 보존 자연환경 수자원 해완 생태계 문화재 상승 보존과 수산량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 대칭한다고 했어요 그 점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두셔야 돼 알겠죠 주거적은 여섯 가지 보존 자연환경 수자원 해완 생태계 문화재 상승 보존과 수산량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 대칭한다고 했어요 그 점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 꼼꼼히 읽어두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주거적은 다시 여섯 가지로 세분 되죠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 주거적이 있다 상업적 4가지 중심, 일반, 유통, 근로인, 상업적이 있다 공업적이 몇 가지 세 가지 전용, 일반, 준, 공업적이 있다 이 명칭들 꼭 봐두셔 그리고 녹지원 몇 가지 세 가지 보존, 생산, 작용 이 명칭을 잘 읽어두셔야 돼 넘어가겠어요 자 58표에 보면 3번이 나올 겁니다 용도적 지정에서 원칙 용도적 지정 변경 세분은 다 무슨 격으로 결정나느냐 도시의 군관리기 조금 전에 했죠 도시의 군관리기 결정한다고 누구 아느냐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 했죠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대도시험 한다고 이런 것은 그네들만 도시군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정은 특례가 나아있죠 이거 잠을 쉬었다가 보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지정 특례에 별표 5개 달아놓고 반대 시험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동그란 1번 2번 3번 밑에 가로 2번에 동그란 1번 오른쪽에 넘어갔어요 2번까지 중요표 별표 5개 달아놓는 거기서 시험에 꼭 합리해 나오니까 쉬었다가 자세히 말씀드리죠 1번 도시 1버지 4번 2번 도시 2번 도시 2번 도시 2번 도시 3번 도시 아멘